나비는 왜 하필 나비라고 부를까? 괜히 마음 싱숭생숭하게 아니 묻은다고 또 거기는 기울 나간겨 어라 다리 잡 뭔 일 있었냐? 아무래도 실성한 것 같아요 귀신 지나나 까먹는 소리들 말고 얼른 내려와서 이리나 나가 그러고 이거 하자마자 홀라당 까먹지 말고 대대문 무거 오라버니 없는데 왜 와? 아 야 여긴 못 온다고 뻔질라기 올라오냐? 귀신꼴엔 일 없냐? 그 여시같은 지지배가 용태도 울 오라버니 정신줄을 꼬아버렸네 아이고 넘겨짚지 말어라 아이고 머리에 꽃까지 꽂고 해볼 줄 거는데 참말로 아니라고? 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산천을 벗삼아 살려면 보는 눈도 튀어야지 허구한 날 보는 산이고 게으린데 뭐 하세 그러다가 아주 그 귀집아 아버지까지 구하겠다고 설치시겠네 걔네 아버지가 왜? 못 들었어? 아 무슨 일인디 아 가진아 흥분하지 말고 방준이한테 맞설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한테 했고지하면 누구든 가만 안 둬 듣자하니 천주방에 늦자고 저짜고 거기 아버지한테 뭘 사다리 난 모양이더라고 야 그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 아버지 이 주먹밥은 늦자고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nem 감사합니다.